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냄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빛 위에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미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미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지금 본문을 길게 읽기는 읽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제목이 뭐냐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한 그 신성 모독죄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그 5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 그 긴 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고통과 또 재앙 속에 살다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안식일과 그 율법을 어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날이 하필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두고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은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을 더욱더 화나게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과 또 하나님을 동등된 위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자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에 더하여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함합니다 이러한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를 보면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고도 보통 말을 합니다 반드시 증인이나 또는 그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또 심증만 가지고 사는 그 누구도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셨느냐 첫 번째 세례유안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곳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하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뭐냐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0절에 나 스스로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 뜻대로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그날에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지금 너희의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 시키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무엇인가 어떤 좋은 말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놀라고 무섭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불려진 세례의 요한이 뭐라고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 34절 말씀에 이러한 세례의 요한의 증언이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친 그 세례의 요한의 증언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미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르게 하시는 역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세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지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끼고 살면서 부지런히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지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신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버젓이 서서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또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또한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지금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나를 못 믿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고발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모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자로서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그들은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과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배우고 또 후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인간도 율법으로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이 왜 진짜 나에게 필요한지 그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출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오직 단 한 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누구는 세례이왕 같다고 하고 또 누구는 예레미야 또는 엘리야 같다고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다시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성경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증언하는 것이 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실컷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핵심이 또 누구를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핵심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산업과 그 가정과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된 것에 감사하면서 25시 또 그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 os hungryrão에테